너의 눈물은 알아 지친 모습도 알아 길었던 네 그림자와 나란히 한길을 걸었던 나야 깊은 한숨을 알아 이제 괜찮아 내가 있어 힘이 들 때 당당하게 늘 다시 일어나 또 웃고 있는 너 늘 지켜본 나야 누구보다 강한 팔과 빠른 다리가 있고 누구라도 맞선다면 이겨내는 용기를 가진 너 그리고 이 노래는 쟤애들 뭐냐? 야구선수 맞아?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상대는 도저히 이기기 힘든 강팀이 아니다. 바로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 팀이다. 더 이상 속에 담아두지 말고 거투리란 말이야! 바로 빠른 다리가 있고 누구라도 맞선다면 이겨내는 용기를 가진 너 사랑스러운 너의 모습 네 웃음이 생각나 그게 바로 너 아름다운 널 사랑해 한 방울 한 방울 흘린 땀들이 너를 믿어줄 거야 널 안아줄 거야 널 지켜줄 거야 누구보다 멋진 꿈과 널 가슴 가진 너 누구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믿음 가진 너 넘어지고 쓰러져도 마지막에 웃는 거 웃는 거 그게 바로 너 아름다운 너야 세상을 다 부회하는 주인공은 My best, my best 너 뿐이야 그대 하루 청각장애 야구부라고 불리우는 이 녀석들 당당히 대한민국 53번째 고교 야구부 충주성심학교 야구부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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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